새해 첫 맞이하는 기러기들 영상을 찍으러 왔어요 한동안 안보이더니 기러기들이 많이 내려앉았네요 내가 가까이 가면 날아가겠죠? 한 24마리 정도가 있으러 날아오는 것 같았는데 더 많은 인원 숫자인지는 알 수가 없네요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더 가까이 가면 날아가려나? 24마리 더 되는데 아까 24마리 날아오는 거 봤는데 대략 한 40마리가 넘네요 한 50마리 60마리 되겠는데 자꾸 도망가네? 찍어보겠습니다 이쪽에는 비둘기들도 있네요 지난번에 여기서 애들이 낙곡을 많이 주워 먹었는데 아직도 있나? 전부 경계의 눈빛이네요 잘생겼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다 이렇게 안 보는 척 앞을 보는 척 하면서 내가 볼 땐 왼쪽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놈들은 오른쪽 눈인가? 슬슬 뒤로 피하고 얘네들은 좀 깡다구가 있고 더 가까이 가볼까요? 날아갈텐데 날아가는 모습도 아름답습니다 아 날아올랐네요 일부만 날아올랐습니다 일부만 날아올랐어요 이게 몇마리야 앞에 있던 애들만 날아올랐네요 쟤네들은 어디로 가려나? 얘네들은 아직 있습니다 얘네들도 날아오르겠죠? 가볼까요? 가볼까요? 어디까지 갈래요? 너네들 열심히 도망가는 중 강우 몇분만 더 가면 날아가겠죠? 강우 몇분만 더 가면 날아가죠? 강우 몇분만 더 가면 날아가죠? 응 어 이제 날아올랐네 어 그래도 버티네 얘네들이 어 이제 다 날아올르네 어 이제 다 날아올르네 장관입니다 장관입니다 미안해 너네도 사진 찍을라 그래 맞지다 아직 남아 있는 조가 있습니다 A 존재 B 존재 모르겠는데 쟤네들한테 가볼까요 쟤네들은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아 이제 날아올랐네 아 엄청 시끄럽네 놈들이 조리 독감 갖고 오면 안 돼 와서 낙곱 먹는건 이해하겠는데 조리 독거면 안 된다 알았니 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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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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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